자 여기 스마트폰에서 각 방송국의 미처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렌트 서브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큐를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저는 다큐를 통하기 때문에 주로 다큐를 여기 보면 글로벌 해놓고 있죠. 글로벌 여기에 지금 217메가다 쓰는데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보겠어요. 자 이걸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U라고 써놓은거 있죠. 끝에 확장자 토렌트로 써놨죠. 이걸 클릭해 보겠어요. 클릭하면 다운로드 로케이션은 자동적으로 U토런트로 뜹니다. 요거는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로케이션은 1.8기가가 지금 프리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운받는 것은 228메가다. 뭐 이런 의미로 애들을 눌러요. 애들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캘클레이팅 계산하면서 다운받기 시작합니다. 끝에 보면 초당 S 초당 19메가 넘어 23메가 넘어오죠. 이제 토렌트는 처음에는 다운받을 때 속도가 느리다가 중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바로 마지막에 가면은 돈 들이 지죠. 그런 특성이 있죠. 자 끝났어요. 다운이 끝났습니다. 다운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해서 U토런트를 그대로 두면은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받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는 메모리도 용량도 적고 하니까 상당히 과보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아가려면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쓰레기통이 있죠. 상단에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 위에 위에 있는 and downloaded files의 다운로드한 파일 mp3, mp4라든가 동영상 파일이겠죠. 이건 체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그대로 기본적으로 체크 안 되었으니까 그대로 두고서 delete를 누릅니다. 이 delete는 삭제하는 거죠. 뭘 삭제하냐면 토렌트 파일 그 노트에 보면 selecting this option will delete one file and one torrent 이렇게 놨죠. 그 토렌트 파일만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and downloaded file 이건 절대 체크하잖아요. 체크하면 다운받은 동영상도 삭제돼 버립니다. 이건 체크하지 말고 delete 누릅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운받은 파일을 찾아 가겠습니다. 디바이스 저장 공간 누르면 다운로드 여기에서 디바이스 저장 공간에서 다운로드 여기에서 글로벌 있죠. 아까 글로벌 다운받았잖아요.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것을 신경할 수 있는 여러 비디오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곰플레이어 스마트폰용 곰플레이를 설치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곰플레이를 체크하고 한 번만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글로벌24입니다. 혹시 과로로 고통받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슈에서 일본 직장인들의 과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첫 소식은 오바마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렌트 서브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유토렌트 다운받아서 그것을 실행해서 보는 방법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석수송입니다. 즐거운 편안한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